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애굽은 안되고 바벨론은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시디기아 왕과 유다 방백들은 격분하며 에레미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연히 애굽과 협력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이 애굽자여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과 손잡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져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매국노로 자기 백성들에게 낙인 찍히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애굽은 안되는 이유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흑역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가난 땅에 와서 남방 내계무에 거할 때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호구지책으로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아내 사례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가난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들어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왜 야굽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은 애굽과 근동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구세주로 묘사되었습니다. 장차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가 끝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는 죗된 세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죄악의 상징인 애굽은 장망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하고 떠나야 하는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대만에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말하는데 아마도 요셉의 해골이 추리급과 함께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만에 가난 땅으로 돌아온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추리급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추리급한 이스라엘 백성은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추리급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닿아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정력을 돕구는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실상 애굽의 쾌락 문화는 노예 생활 중에 있었던 히브린들에게 매우 자극적이며 낭만적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과 낭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악이며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미끼이며 죄악의 달콤함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과거의 죄악의 상태나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죄악된 삶이며 장차 멸망할 도성이며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되는 이유 바벨론과 애굽은 무엇이 다를까요? 애굽은 죄악으로의 회귀이지만 바벨론은 세속화입니다. 물론 애굽이나 바벨론은 둘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은 원초적 불신의 상태이며 바벨론은 신앙의 세속화, 변질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세속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은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의 세속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종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 가운데서 단련받고 연단받아 거룩한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통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마귀의 종로롯을 하겠다고 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융화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강요하고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는 흡수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정체성을 아예 말살하기 위해서 혼합정책을 사용하여 민족끼리 연혼하게 만들어서 혼혈족속이 되어서 피지배 민족들의 문화와 혈통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후에 혼혈민족인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항공과 문화를 익혀서 바벨론의 총관리자로 세워졌고 반면에 여와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의 문화, 종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하므로 바벨론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단련하는 풀무처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으로 잡혀온 남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말씀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표현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속의 대제국이지만 이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벨론 가운데 거합니다. 바벨론은 세속문화, 혼합종교, 무상숭배, 온갖 쾌락과 유혹의 도가니입니다.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속을 완전히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예수님은 지상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속문화의 주체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속정부인 바벨론과 함께 거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속정부인 바벨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혼합과 타락과 배교를 하도록 미혹하지만 세속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의 부패를 거스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은 안되지만 바벨론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깊은 죄가운데에 빠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장망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세속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문화와 신앙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명령을 내리실 때 지상교회는 세상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애굽은 무엇이며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의 포로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는 탈하나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유전자 조작 시대로 무병장수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지상천국입니다. 만일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인간들은 얼마나 더 악해질까요? 무신론, 탈하나님, 신인인간, 인간이 시공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비웃는 애굽 시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선악과의 시대로 다시 회개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초적 죄악의 상태인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세속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신앙을 말살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곳이며 바벨론은 세속과 변질의 시대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오롯이 지키고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연단 받는 곳입니다. 애굽은 완전한 멸망과 파멸이고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한 연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속과 변질 속에 살지만 변질되지 않는 신앙,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